일명 연극, 그것이 알고 싶다 음악이 나오면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? 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연극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대사가 생각이 안 난다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맞는 대사를 만들어내서 한다 대단한데? 전쟁이네요 중간에 불이 꺼질 때가 있는데 그때 자리를 찾는 방법은? 밑에 붙어져 있는 테이핑된 마킹을 찾아간다 맞아요 야광 마킹이 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 미친 거야 생각하고 아니라고 되뇌인다 되뇌인다 상대 배우가 대사를 틀린다면? 그냥 내 대사 바로 친다 갑자기 웃음이 나올 때 웃음 찾는 비법은? 부모님을 생각한다 아 좋네요 관객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별로라면? 끝나고 술 마신다 아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